자 그러면 이번에는 뉴스원 장아름 기자님의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선희 피디님께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 일단 제 주변에도 돌싱글드 나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번에 특별하게 또 미국편이라서 또 신청을 못한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돌싱이 나오는 건 아시죠? 네네네 알죠 주변에 돌싱이 그렇게 많아요? 지금 젊은 애도 엄청 많아요 요즘엔 되게 많아요 1년도 안 돼서 바로바로 오빠 지원아 나도 어제 연락받았어 법원에서 소장 정리했다고 딱 어제 연락 온 친구가 나오고 싶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나와야겠다 많이 부담이 되도록 왜 이혼했는데 나한테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다음 시즌 엄청 노리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5 우선권 주세요 지혜 너 나오면 나간다니까 지혜 난 세븐 털자 시작도 안 했어 지금 슬슬 준비하는 거 같아 정말 무섭습니다 이거 준비하는 거 같아 난 11 근데 정말 참가신적이 많이 늘고 있는데